여러분 대만은 택시기본료 85달러 입니다. 저는 중정기념당 중정기념관 장계석 장군을 기리는 메모리얼 호 이라고 합니다. 장계석 기념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택시를 타고 약 20분 정도 입니다. 시먼딩에 있는 저의 호텔에서 20분 정도 갑니다. 자유광장 중정기념당 장계석 기념관 이라는데요 장계석 기념관 멋집니다. 진짜 크다. 엄청나게 큽니다. 자유광장 정문 정중앙을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장계석 기념관인데 장계석은 어딨죠? 저 끝에 궁전처럼 생긴데 그 안에 앉아 있겠죠? 뭐야? 무슨 조지 워싱턴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큰 사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입니다. 중정기념당 중정기념당. 이게 예술관 그리고 이게 음악당 중정기념당 그리고 앞에 있는게 중정기념당 장계석 장군을 모신 중정기념당 창 카이색 메모리얼 호 이라고 부르네요 영어로 이렇게 쭉 가운데로 보니까 정말 대만 대만 국기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높이 솟아있고 저 앞에 중정기념당 이라고 써있네요 중정기념당 야 여기 국기 계양대에 사람들이 앉아있네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많이 찍네요 여기가 멋진 포토존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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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위병 교대 같은 거 하나 보네요 안 보인다 사람들 근데 진짜 많네 이게 장계석 정부님 같네 중정기념당에서 타이페이 수산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이페이 피시마켓 거기 가서 스시를 사던지 사시미를 사던지 아니면 식당에서 먹고 나오던지 일단 보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고요 타이페이 피시마켓 노량진 수산시장 자갈치시장 하고 똑같은데죠 그럴까? 모르겠네 그냥 여기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나 모르겠네 아 여기 사갖고 가도 되나 여기 사시미하고 뭐 이런 거 파는 데라네요 저는 여기서 먹을 것 같진 않은데 와우 언빌리버블 맛있어 보인다 와 졸라 맛있어 보인다 깨부치 엄청 맛있어 보인다 가격이 있는데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네 와우 멋집니다 여기 멋집니다 진짜 멋져요 멋집니다 피시마켓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메뉴네요 그냥 서서 먹는 거예요 그림도 없어요 그림도 없습니다 그림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셰프들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셰프들이 계시고 이렇게 셰프들이 계시고 이게 제가 스스로 만든 저의 테이블 세팅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네요 그 앞에 있는 셰프 아저씨는 과목하시네요 어쩔 수 없이 일식으로 시켰기 때문에 녹차를 시켰습니다 아이스 녹차 거의 한 테이블에 한 명의 셰프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테이블에 한 명의 셰프가 있는 것 같아요 셰프가 있는 것 같아요 셰프가 говорить 세먼과 주나입니다. 연어와 주나 꽃소리 주나 사심은 역시 주내도 참치 맛있겠다 투나 사심입니다 음 맛있어요 이건 투나 마키 투나 마키입니다 간장을 좀 뿌려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투나 하나 더 타이베이 피쉬 마켓입니다 투나 마키 투나 마키 새우 구이 새우 바베큐 구이죠 새우 덴푸라 라고 하면 되겠네요 스시 여덟 조각 저는 스시든 사심이든 참치만 먹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어는 아예 안 좋아합니다 자 참치 스시 하나 더 먹겠습니다 음 음 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미소시루인데요 일본 미소시루는 달아요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타이베이 피쉬 마켓에서 타이베이 피쉬 마켓에서 이제 사시미와 스시와 마키를 먹고 여기서 아이스크림이나 에스프레소를 한잔 할까 생각 중입니다 굉장히 이뻐요 카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뻐요 스무디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참 이뻐요 여기 보면 아 참 이쁘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매니저 같죠 어 강화에 사는 거 지금 마차 디저트 마 이마차 예스 다운다 그리고 디과 이 두 분이 만들고 계시네요 네 두 분이 만들고 계시네요 멋지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